2. 2. 3. 2. 3. 4. 4. 자, 방송 녹화. 오케이, 시이이이이자아악. 아, 패거리 잡힌거 좋구요. 자,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. 즈음쟁이를 찾아야 돼요, 즈음쟁이. 어? 이거 뭐지? 오오오? 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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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이거 계속 누르면 뭔가 있을거야, 보세요. 이거 계속 누르면 뭔가 있을거야. 아, 이게 왜 이렇게 느려. 아, 이 똥강아지 같은 놈이. 이런거 계속 누르면 아무것도 없나? 아, 인마 뭐해. 이게? 아, 인마 뭐하는거야? 오오오옹! 자, 이건 치집합시다. 맹독을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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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알총! 도도도도도도도도! 어? 잠깐만. 일곱 장. 오케이. 너 9장. 빨리 카드 내, 이제. 카드 내. 신폭 쓸 거야? 카드 내, 빨리. 맞네? 불장난. 뭐 하려고, 뭐 하려고. 어, 다친 사람 있나요? 야, 피해 인격. 야, 좋습니다. 일단 이거 카드 한장 뽑아봅시다. 어? 그 발? 그러면, 그 발 땡기고. 아, 칼만 차놓을까? 맹독까지만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, 좋았어. 다음 턴에. 하나 혼절 띄우고. 이거. 5코스트에다가 6코스트 딱 되네. 개잔. 불장난 좋아하냐? 6개? 6개야? 어? 이거 올리고. 자, 후루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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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 장 더. 그렇지. 그렇지. 야, 이씨. 맹독도 있네. 요거 잡읍시다. 자, 이렇게 넘어갑시다. 오케이, 생홈. 호홍 주스님. 파다파타. 어, 어서 오세요. 파타파타. 뭐 하려고, 뭐 하려고. 어머나, 니마음? 와, 세 장. 잠깐만, 요렇게 세 장이 올라가나? 그러면? 스, 잠깐만. 아, 소멸은?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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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멸 쓰려고 그런 게 아닌데? 아, 씨, 소멸 쓰려고 그런 게 아닌데. 하아... 아, 잘못 눌렀어. 아, 잘못 눌렀어. 짜잉나네? 야, 지가 지껄 죽이네? 야, 지가 지껄 죽이는? 기가 막힌 상황. 어? 이러면, 이거 잡고 일단. 잠깐만, 오, 오, 어떻게 되지? 자, 그리고 요거까지. 야, 지가 카드를 막 줄이네? 자, 일단 나는 카드는 다 넣었어, 이제. 내일도요? 그럼요. 당연히 내일도 하죠. 어. 당연히 내일도 합니다. 그럼요. 당연히 내일도 하죠. 야, 피폭. 좋습니다. 한 장, 그렇지. 와, 치마 그냥 번진다? 하하, 또 뭐, 공격하려나 보네. 음, 좋아, 좋아. 니가 보인다. 내일도 당연히 7시부터 합니다. 하나, 둘. 다운파트 흰색창이라고? 뭔 소리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좀 태워볼까? 나도 한 장이 타는데 그냥 같이 탑시다. 그리고 쟤는 더 많이 타거든. 그렇지. 그리고 스터를 넘기고 하나 더 타거든 쟤. 암광, 그렇지. 어, 좋지. 그렇지. 이해라? 암살 있거든. 어? 암살 있거든. 자, 요것도 한 장 또 탑니다. 암살. 1봉 내고요. 자, 요렇게 하면은 이기, 제가 이길 수가 없죠. 제가 무조건 이깁니다, 이거. 매일 7시. 7시에 방송합니다. 비포크! 케잔! 자, 요거 내고, 케잔 요걸로 잡아줍시다. 자, 일단 내주고요. 카드가 없어요? 카드가 왜 없지? 카드가 왜 없지? 칼까지만 찾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아플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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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은, 제목은 제우스 찾으시면 돼요. 아플한 aesthetic 저는. 에어 realization. 크 뭐야x3 뭐냐, 샘이. icki. 끝났거든요 어차피 일단 이거 올려보고 자 조금 놀아봅시다 조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놀아보지 자 니 할 수 있는거 한번 해봐 니 마음대로 한번 다 해봐 영상이 느리게 나오고 소리는 빨리 나온다고? 진짜?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아 진짜로? 호공주스님 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제 하고 있는건데 원래 소리 지형같은거 없었는데 왜그러지? 리방하라고? 리방하라고? 넉살림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아 호공주스님 가시는줄 알았지 어이 넉살림 어 넉살림 아하 아하를 아시네 어떻게 알지 진홍2520님 진홍2520님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또 안두인이죠 어 이렇게 요새 어 안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? 넉살림 자주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넉살이란 아이디를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이상하네 저랑 친구도 되어있다고? 넉살? 누구지? 아 호찐님 아 반갑습니다 호찐님은 내가 요기 가끔 보지 요기서 뭐야 이거 간좀? 자 니가 교환해라 니가 교환해라 아 추천 감사합니다 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 약간 딜레이가 있나요? 목소리하고 영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? 요한 교환해주면 전 좋습니다 싱크가 안맞아? 아 왜 싱크가 안맞지? 원래 이런적이 없었는데 방송을 좀 쳤더니 이상해졌나? 리방하라고? 아 리방하면은 또 어머나 자 일단 이거 내구요 왜지? 왜 안맞지? 싱크가 안맞을리가 없는데 와 이걸 잡겠다고 그냥 그걸로? 때려잡겠다고? 거기다 힐까지 하고 아 씨 이러면 망했네 난 요거하고 이걸로 싹 잡을 예정이었는데 아 씨 폭탄 터지면 2데미지 3데미지까지 들어가고 아 아 씨 아오 씨 망했어 망했어 제가 2힐을 하면은 5초나 느리다고? 아프리카 아프리카 한번 저번에도 이랬다고? 아 진짜요? 니가 보인다 백여우 할 때? 뭐야 니가 보인단 뭐야 잠깐만 5 2데미지 넣고 3데미지 4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는데 아 씨 이것도 포밍이네 아 몰라 일단 박아봐 박 박하 박하스 박헤이스님 어서오세요 아 몰라 일단 박아봐 아 이거 저거 어떻게 잡지? 아 뭐 칼날부채라든지 뭐 아 씨 와 씨 망했다 아 씨 어? 아니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바 박 박헤이스님 박하세 박하세님이 오셨습니다 백여우 할 때도 이랬다고? 오케이 다행히 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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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는 이방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어? 잠깐만 자 일단 요거 요렇게 하구요 다음부턴 8코스트잖아 이거 내고 패거리 내고 그 다음에 소멸 쓸겁니다 오케이 깔끔하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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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가 싱크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리방을 한 번 해야겠네 그리고 무엇보다 존스를 올리면 좋습니다 음 자 소멸부터 쓰고 갈까? 어? 자 이거 소멸부터 쓰겠습니다 이거 소멸부터 쓸게요 자 여기서 소멸부터 쓰는 이유는 이게 타거든요 오케이 소멸 쓰구요 요렇게 딱 해주면 그렇죠 아아 저 수행사에서 탄거 안좋은데 또 하나 또 타거든요 아아 야 저런거 타면 안좋은데 아아씨 왜이러냐 아 쟤 존스 내기 전에 빨리 칼을 차놔야되는데 아아씨 존스 냈어 자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거 올려보내고 이거 이거 이렇게 4 그래서 요거 잡구요 오나오나 보고 오케이 춤검 좋죠 춤검 좋습니다 그리고 아 칼을 안찾어 칼을 칼을 안찾네 오케 박사분 탔어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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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칼을 차놨었어야 됐는데 하아 그래야지 존스를 못내게 어? 뭐할라그러지 존스 존스 내나? 뭐야? 다 잊혀지나? 아아 존스 내겠네 또 존스 내지 마라 제발 오케 존스 안낸다 쟤 이제 존스 못 냅니다 존스 못내요 쟤 옵니다 오케이 보통 두개 다 빠졌죠 이제 아니다 내 마음에 장난칠까 있나? 뭐야 DC DC 어? 잠깐만 어떡하지? 일단 이거 한번 써봅시다 어?